자, 주목을 부르는 애교댄스와 봐야죠. 아, 봐야 돼요. 애교댄스하고 섹스댄스. 저희가 멘트를 안 줄 테니까 따로 본인 스스로 한번 바꿔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음악 있나요? 음악 보세요. 애교. 힘이 야, 바로 가는구나. 아, 역시. 세정에 느낌이 있어. 바로 가잖아, 아마. 아 섹시한데요? 그러면 지민 양이 한 번이에요 똑같은 걸 귀여운 외모니까 음악 주세요 아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이거 인정 이거 인정 가자 들어가자 그대로 들어와요 역시 아 다 자기가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 혜정이는 뭐 변신을 잘하네 바로바로 쯤 이어지네 진짜 아 대단합니다